ftp 같은 경우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 인데요 파일은 파일이고 트랜스퍼는 전송 이란 뜻이 있어요 프로토콜은 규약 규칙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게 바로 ftp 고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라는거 그 다음에 모드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나리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키 모드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이나리 모드 같은 경우는 그림 파일 이라든가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요런 것들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게 바이나리 모드 이집 모드고 그 다음에 아스키 모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스키 코드 즉 텍스트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게 아스키 모드에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파일을 업로드 올리거나 다운로드 내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이 써보잖아요 한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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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tp 써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제공받는 거죠 요구에 의해서 그 ftp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cli ent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그 다음에 계정 없이 어카운트 없이 ftp 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 그래요 어나니머스가 무슨 뜻이냐면 익명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나니머스 ftp 서버의 아이디 아이디는 그냥 어나니머스구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설정한다 라는 거죠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 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 파일 전송 프랜스퍼 프로토콜 맞는 거고 두번째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한다 어나니머스가 익명 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거구요 세번째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 없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요 정답은 3번 이다라는 거고 네번째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에 전송을 위한 아스키 모드 텍스트 파일 전송을 위한 아스키 모드 맞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에 전송을 위한 파이나리 모드로 나눠진다 구분해서 수행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3번 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